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지금 보이는 버섯은 아교 좀모기 버섯 이라고 합니다 주로 죽은 활렵수 그릇터기 에서 이렇게 도단합니다 이 버섯도 식용 가능한 버섯 인데요 주로 이제 끓는 물에 데쳐 가지고 초고추장이나 간장에 와사비를 타서 찍어 먹으면 그 맛이 꽤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가 오면은 봄철에 비가 오면은 이렇게 도단하는데요 비가 그치고 햇볕이 많이 나기 시작하면은 바짝 말라서 가죽질 처럼 나무 표면에 바짝 붙어 있다가 또다시 비가 오고 하면은 이렇게 젤라틴처럼 이렇게 자라납니다 대부분 식용버섯이라고는 하지만은 잘 채취해서 먹지는 않더라구요 근데 이제 저는 예전에 약선요리 전문 식당을 할 때 이걸 채취를 해가지고 끓는 물에 데쳐서 초간장에 찍어도 먹어보고 또 부추나 양파 오이를 썰어 엿고 초고추장으로 묻혀 놨더니 꽤 맛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교 존모기버섯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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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wit 선생님 rod are